배용준, 150억 들어오는 날 SM, 키스트 인수 완료 SM의 키스트 인수가 마무리되며 키스트 수장 배우 배용준이 SM 3대 주주가 됐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배우 기획사 키스트 인수가 오늘 완료된다. 키스트 최대 주주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인 배용준은 지난 3월 회사 지분을 SM 엔터테인먼트에 전격 매각했다. 배용준은 SM의 키스트 지분을 넘기고 350억 원 규모의 SM 신주를 받았다. 150억 원은 이날 현금으로 받는다. SM은 배용준이 가지고 있던 키스트 주식 1945만 5071주 25 12%를 500억 원에 취득 구주 인수 방식을 통해 키스트 경영권을 확보하며 1대 주주가 됐다. SM 신주를 인수한 배용준은 이수만 SM 대표 프로듀서 국민연금에 이어 SM의 3대 주주가 된다. SM 주요 주주가 된 배용준은 SM 그룹의 마케팅 및 키스트의 글로벌 전략 어드바이저로 활동한다. SM 그룹의 다양한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배용준은 지난 2015년 7월 배우 박수진과 결혼했다. 슬아의 일남일려를 두고 있다. SM 사업 전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